자 5강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는 part 6가 되겠죠. part 6는 장문에서 공란을 메우는데 4개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를 전반부에서 다루고 2개 후반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조문법 어휘라고 하는 3가지의 토픽이 출연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장문이기 때문에 단일 문장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법 같은 경우에도 시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제 단서가 해당 문장이 없고 앞문장이나 뒷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법까지 포함해서 구조만 단일 문장으로 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휘와 어법은 앞뒷 문장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part 6에서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에 덤비셔야 돼요. 자 그 점 조언드리고요. 자 그리고 part 5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입니다. 필요하다면 앞문장 뒷문장까지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제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부터 43번까지의 내용은요. 지원자한테 채용이 지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조금 그 부정적인 그런 이메일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제는 보시다시피 ABCD의 지금 선택지 구성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하고 author 사이에 지금 빈칸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동사들은 지웠을 것이고 ing와 형용사를 놓고 자 이제 아마 정답을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ing에다 답을 쓰지 않고 무조건 형용사에다 답을 쓰시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어 맞을 확률이 높은 거 맞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일반 형용사가 정답이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요. 이 문제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 방침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어휘 문제는 틀리더라도 구조와 어떤 문제는 100%를 다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100%에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도 30번 때 문제 풀었던 것 중에 무슨 선행사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런 경우에 문제들은 어우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한두 문항을 제외하고는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다 틀리시고 나면 맞출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결국은 5,600점대 점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고 요즘에 5,600점을 맞아가지고 점수를 쓸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한 7,800점 정도 공대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700점 정도는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문계통의 학생들은 훨씬 더 높은 점수가 필요할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식의 여러분들이 어떤 학습 방식 여태까지 그렇게 듣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서 하셨다면 제발 좀 수정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 길을 여시고요. 그게 절대로 어렵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형용서로 쓰고 쑥 지나가면 틀리면 여러분도 손해잖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강의자가 이런 경우에 형용서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빨리 쓰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무책임한 거잖아요. 책임 안 져요. 점수는 여러분들이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뭘 해봐요? 그렇죠. 내용 성립이 되는지 한 번만 해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ontributable이라고 하면 이것은 기여할 수 있는 애 뜻이고요. Contributing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죠. 이것도. 왜냐하면 Contribute가 기여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Contribute라고 하는 단어에는 기고하다의 뜻도 있어요. 기여하다의 뜻도 있지만. 잡지사 같은데 여러분들 기고하는 사람 있죠? 글을. 그래서 Contributing Author가 기고 작가예요. 자, 그 작품을 갖다가 기고하는 그런 작가인 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Contribute는 자동사로 자주 쓰기 때문에 ING가 굳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그래서 정답이 D번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는요. B번이 답이 안 된다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확정하고 D번에 무슨 내가 모르는 뜻이 있나봐. 이렇게 해서 답을 썼으면 좋겠어요. 자, 가볼게요. 고맙습니다. 흥미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죠? 작가가 되는 것에 대한 흥미예요. 자, 어느 회사를 위한 것이죠? 바로 Outdoor Life Mantle라고 하는 잡지사예요. 자, 이것을 위한, 이 회사를 위한 어떤 작가가 되는 것에 흥미를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작가일까요? Contributable.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작가예요? 아니에요. 그 작가는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직책이기 때문에 기고 작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어요? 자, 이 문제도 그러니까 쉽다라고 생각했죠? 쉽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 문제를 통해서 어, 알았어. 이제 Contribute는 앞으로 기고하다의 뜻으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틀릴만한 값어치가 있었던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꼭 정보를 획득하시고 자, 그래서 앞으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로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Contributing Author라고 하면 여태까지 토익에 여러 차례 등장했었던 자,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대개 자, 이렇게 형용서를 주게 되면요. 답으로 굉장히 많이 썼던 그런 문제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자, 뭐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아니라 여기서는 직책을 말하는 거니까 기고 작가라고 하는 것이 문맥상 적절한 내용입니다. 꼭 해석을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검산을 하고 지나가시라 라고 하는 자, 조언을 드리면서 141번은 마무리 칠게요. 자, 42번은 ABCD가 모두가 또 형용사입니다. 다. 혹은 PP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이하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요거 냄새 나는데? Be able to 동사원역. 맞죠? 이건 일종의 조동사가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해석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확신하지 말고 자, 보세요. unfortunate that 이하는 좀 안타깝게도 자, unfortunate 불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가요?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당신을 기내로 선상으로 on board는요. 비행기 안으로 기내로 배 위로 선상으로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당신을 선상으로 불러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선상으로 불러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같은 배를 탄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문맥상 맞죠? 이건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 이것은 준비되는 것이고 자, 이것은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만약에 당신을 갖다가 우리 배로 자,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아니죠. 자, 그건 좋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unable로 가는 것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앞 문장의 내용 토대가 있으면 더욱더 쉽겠어요. 그죠? 자, 그러시면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143번 같은 경우에는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명사로 구성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뭐 완전히 그렇진 않고요. 얘는 이제 명사, 동사, 동일형이죠. exhibit는 전시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전시하다의 동사도 있어요. assistance는 원조라고 하는 뜻만 있고 도네이팅은 그런데 사실은 명사처럼 보이지만 동명사로 쓰는 거죠. 그리고 명사는 도네이션이 따로 있잖아요. 자, 그리고 분사로도 쓸 수 있어요. 세 번째 articles는 뭐 기사들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선택지 중에서 뭘 찾아서 답으로 써야 될까요? 여기는 앞쪽에 지금 submit라고 하는 타동사가 있고 your와 여기는 명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맞죠? 네, 그랬을 때 자, 동사로서의 가능성 지우고 얘는 동명사니까 자, 여러분들 안 되겠죠? 자, 뭐뭐뭐를 기부하다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목적어가 달려오지 않으면 얘는 안 돼요. 그러니까 ING형 명사가 아니면 ING형 명사 일부 있죠? 그런 애가 아니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는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명사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네이팅이라고 하는 명사는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얘는 완전소고 얘는 동사만 안 된다. 그럼 셋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자, 추천합니다. 뭐를요? 당신이 제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추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거 이제 제안하다로 보는 게 더 좋겠네요. 자, 우리의 제안사항이에요. 당신이 당신의 무엇을 잡지사와 저널스가 되겠어요. 자, 둘 다 잡지사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저널스는 여러분들 뭐 신문사라고 하기도 해요. 뭐와 관련된? 그렇죠. 요리와 그 다음에 영양 이것과 관련된 저널과 매거진에 당신에 뭐를 제출해요? 뭘 제출할까요? 여기서는 지금 이 사람이 기고 작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글을 갖다가 당신의 글을 갖다가 그곳에 제출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지금 아웃도어에 관련된 그런 기고 작가를 원하는 것이지 당신처럼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자, 요리와 자, 그 다음에 영양과 관련된 글은 사실은 우리 회사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근거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143번은 문맥상 가장 적절한 것을 articles로 답을 찾아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두 번째 지문으로 가보실까요?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영화와 관련된 어떤 강연회를 갖다 지금 여는 모양이에요. 자, 그곳에 대한 공고가 되겠는데 44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인칭 대명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볼까요? 어바웃 다음에 명사가 필요하죠. 명사로 못 쓰는 애 다 쓸 수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일단 얘네들은 복수고 얘네들은 단수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명사가 단수를 대신해야 되느냐 복수를 대신해야 되느냐부터 먼저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if you want to know more about 블랭크가 되겠습니다. 이 블랭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자, film critic 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 비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 비평가인 로이 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것이에요? 당신이 알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에요. 렉쳐 안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렉쳐에서 자, 어디에서 열리는 렉쳐예요? 자, 이 센터에서 열리는데 이 센터에서 열리는 렉쳐에서 자,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얘기해 줄 거예요. 자, 당신이 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것들일까요? 아니면 그것일까요? 자, 선택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첫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내용이 있죠? 그 내용에서 뭔가를 좀 받아야 되는데 바로 앞에 문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Have you ever wondered about the history of the filmmakin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영화 만드는 그런 작업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그럼 거기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filmmaking 아니겠어요? 자, history of the filmmaking 아니에요? history of the filmmaking은 어떻게 복수를 받습니까?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어가 다시 한번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목적어 자료로 맞죠? 그래서 결국 정답은 C번에 더 쓰시는 게 맞아요. 자, 인칭 대명사 문제 깔끔하게 풀 수 있었습니까? 자, 그런데 요거는 인칭 대명사 문제인데 어휘 문제였어요. 또한 그래서 여러분들 앞 문장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자, 내용 파악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읽어서 아, 이런 강연회로 오면 영화 만들기에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가시면 이제 respect부터 시작해서 respected까지 품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가 나와있고 뒤쪽에 뭐가 있을까요? movie column이 나와있으니까 자, 얘기 끝내시면 되겠네요. 자, 동사명사 동일형인 respect 안 될 거고요. 자, 동사명사 동일형 안 되겠습니다. 부사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바로 뒤에 movie column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있으니까 자, 여기는 지금 ed와 또 다른 형용사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그냥 정답은 d번이에요. 자, 선택지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안 해도 되는 구조 문제라 이거죠.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수년 동안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 그날 오는 강연자를 소개하고 있네요. 이 사람 써왔어요. 뭘 써왔죠? movie column을 써왔는데 그 column이 어때요? 존경받아요. 그런 얘기예요. 존경받는 자, 그런 movie columns를 자, 여기다가 써왔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를 제작점 자, 강연자 소개 내용이었고요. 46번으로 가시면 ABCD의 선택지가 호스트부터 시작해서 콘서트까지 모두 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호스트는 뭐뭐뭐를 개최하다라고 하는 동사와 자, 주인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사회자의 뜻도 있죠. 쇼호스트 그러면 사회자의 뜻도 있어요. 그러면 이 렉션은 무엇의 일부분입니까? 근데 그 이 빈칸은 뭐예요? 스폰서를 받는데요. 아이, 그 스폰서를 받는 시리즈일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Motion Picture Association for Citizens 시민들을 위한 자, 모션픽쳐는 영화입니다. 자, 영화 옆에 있죠? 영화 옆에 의해서 후원을 받는 시리즈물 있죠? 자, 그래서 자, 그 시리즈 중에 일부분입니다. 라고 가는 것이 문맥상 가장 적절하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또 두 개의 지문을 자,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어, 그 보통 그 구조나 업번 문제에 있어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몇 개 포진해 있기 때문에 구조나 어휘 문제는 10번대나 20번대는 그냥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답을 쓰셔도 좋아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그런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 한 15번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꼭 해석을 통해서 검산을 해보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득점력을 높여주고 실수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목표 달성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글 많이 읽으셔서 자, 글 읽는 속도 빨리빨리 향상시켜 두시기 바라고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계속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시면 잠시 쉬었다가 자, 후반부에서 두 개 지문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두 개 지문 다뤄볼 텐데 아직 에너지 잃지 않으셨죠? 끝까지 자, 힘의 배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자, 바로 세 번째 지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문의 내용은 뭐였냐면 치과 예약의 확정을 통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구조문법 어휘 문제가 나와 있었을 겁니다. 자, 일단 보시면 어텐던스부터 시작해서 다 명사죠. 어텐던스는 출석, 참석 어포인먼트는 시간 약속 자, 그 다음에 임명, 지명 이런 뜻도 있고 프레젠테이션은 발표 자, 그 다음에 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교육 훈련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ING형 명사죠.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없어도 되고 있으면 누구누구를 훈련시키기 라고 하는 동명사도 될 수 있어요. 참 어렵죠. 그죠? 이거 한꺼번에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빨리 그런 마음 버리세요. 불가능하니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의 뭐뭐뭐가 has been scheduled 된 거예요. 그렇죠. 일정이 잡혔으면 장신의 출석일까요? 참석일까요? 아니면 발표일까요? 사실은 앞문장과 뒷문장 없으면요. 어... 그... 9월 17일 날에요. 자, 오후 2시로 발표가 일정이 잡혔을 수도 있잖아요. 출석이나 참석이 잡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 다음 문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Your confirmation code가 나와있고 그래서 예약의 확정 번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ervice will be provided. 그리고 맨 위쪽에 타이틀을 보시면 confirmation notice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from을 보시면요. Dr. John Deere's dental office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dental office에서 presentation을 하거나 출 참석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시간 예약이 이때로 돼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맞죠. 이게 바로 part 6만의 그런 특성이란 말이에요. 이 단일 문장만 보면 presentation이 일정이 잡혀져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raining이 일정이 잡혀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치과 가야 되니까 시간 예약이 일정이 잡혀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맞겠죠.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 estimating부터 시작해가지고 estimated까지 품사가 달라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에이 형용서절인데 그러면 일단 동사명사 안 됩니다. estimate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 거 알죠. 추정하다의 뜻과 명사로는 추정액 추정치 견적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estimation과 꼭 구별하시라 그랬고 estimation은 추정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명사 자리에서 또 둘이 같이 나오면 막 버벅거리고 헤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정보를 드렸고 estimating이 맞느냐 그러면 estimated가 맞느냐인데 구조 안 따질게요. 뭐예요? length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추정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안됩니다. 추정이 되는 것이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맞죠? 그러므로 정답은 D번이에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자 추정되는 시간의 길이 자 To complete this service This service는 치료겠죠? 그 치료를 갖다가 완료하는 자 예정된 자 시간의 길이 자 걸리는 시간은 어떻다? 1시간 정도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요 문제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으니까 다들 맞췄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49번 갈게요. Make부터 시작해서 Approved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need to blank your schedule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일정을 어떻게 해요? 자 바로 만들어낸다. 바꾼다. 요청한다. 승인한다. 다 돼요. 여기까지만 보면 답장을 하래요. 이 이메일에 24시간 미리 됐죠? 그러니까 예약시간 24시간 이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의 일정을 갖다가 뭐 하기를 원한다면 아 근데 예약이 이미 돼 있고 Confirm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약을 갖다가 하시려면 이라고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예약을 요청하시려면 이미 예약 요청해서 이거 다 확정되는 Confirmation 코드까지 나와 있는 자 그런 편지거든요. 자 승인 Confirmation 코드가 났는데 뭘 승인을 해요? 그러니까 예약시간을 변경하려면 바로 이메일을 보내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가시는 게 맞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지문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를 풀고 정답을 낼 수 있던 그런 지문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지문 마무리 짓고요. 네 번째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네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 무슨 내용이냐면 시가요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요. quite부터 시작해서 somewhat까지 다 부사합니다. quite라고 하는 것은 꽤 presently는 현재 그 다음에 hardly는 거의 뭐뭐하지 않다. 저거 rarely하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somewhat 이라고 하면 다소간 그런 뜻입니다. 자 hardly hardly rarely seldom scarcely 사총사예요. 거의 뭐뭐하지 않다의 준 부정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가보겠습니다. 자 The city of San Juan 이렇게 돼 있어요. San Juan이라고 하는 도시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다 부사입니다. 뭘 받아들이고 있죠? 바로 4 이하에 대한 제안서들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Urban Redevelopment Project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의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언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꽤 받아들인다. 거의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다소간 받아들이고 있다는 문맥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문장인데요. 다음 문장 같은 경우에 Receipt 부터 Receipt 부터 시작해서 Receives까지 휴 다행이에요. 되게 긴데 자 이 문장이 뭐가 아니다? 어휘 문제가 아닌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A번의 Receipt는 수령이라고 하는 뜻과 영수증이라고 하는 뜻이 둘 다 있죠? 얘는 뭐 동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겠고요. 얘는 동사고 이 아이는 명사입니다. Receptacle은 뭐예요? 뭔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말해요. 용기 그릇의 뜻입니다. 이것도 토익에서 간간히 등장해요. 잔잔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는 뭐예요? 에이 이 얘기 끝났네요. 맞죠? 그래서 자 Due dates of 다음에 명사가 남아있습니다. 그릇의 날짜가 말이 되나요? 안됩니다. 그래서 자 Receipt의 날짜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For Proposal is April 2n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4월 2일이에요. 지원서에 대한 수령의 예정일자입니다. 됐어요? 여기서는 영수증의 뜻이 아니라 자 Proposal을 갖다가 수령하는 자 그런 예정일자 예정된 일자 자 그 날짜는 4월 2일입니다. 4월 2일날 입찰합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자 Response Material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Must either be submitted in person or mail to our office of development and coordinati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들 있죠? 자 그래서 응답의 반응의 자료 있죠? 자 이 자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Must either be submitted 이렇게 돼 있어요.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료를 보내야죠. 그죠? 입찰서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입찰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더가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바로 자 직접 in person이죠? 직접 제출이 되거나 혹은 자 사무실로 어떻게 돼요? 자 메일로 보내지면 돼요. 그 사무실 주소는 뭐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 다행히도 문장은 굉장히 길었지만 아주 간단하게 명사를 답으로 찾는 자 그런 유형의 문제였고 명사가 두 개였지만 구별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그런 명사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B 다음에 자 지금 E-D가 다 나와 있어요. Accomplished 는 성취된다. Considered 는 고려된다. Presented 는 제시된다. Provided 는 제공된다.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주어부터 좀 따져볼까요? 어휘 문제니까 Late Submissions 늦은 제출 그 다음에 Electronic Submissions 입니다. Electronic Submissions 는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것이요. 전자적 제출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Would not be 어떻게 돼요? 성취되거나 제시되거나 제공되는 게 아니라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내지 마세요. 이런 얘기에요. 자 시에 의해서 By the office 시에 의해서 자 그것은 고려가 되지 않을 거니까 자 그렇게 보내봐야 소용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직접 보내거나 그죠? 자 혹은 시간 안에 보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그 152번까지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도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그 152번까지 52문항에 대한 해설을 좀 해드렸는데요. 정말로 언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이것이 토익이지만 토익을 너무 우습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영어를 그동안 오랫동안 접해왔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영어를 좀 접해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거 되게 쉬워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솔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영어를 오랫동안 접해왔고 외부에 어학연수도 갔다 왔고 이런 상황이라 굉장히 쉽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너무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왜냐하면 누군가 상처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가야 될 길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들 이거 뭐 금방 될 거야 이거 되게 쉬워 라고 하는 생각을 주게 되면 그들은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쉽게 포기하기도 해요.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배려해서 여러분과는 여건이 좀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자제해 주세요. 알겠죠? 그런 얘기를 어느 학생들에게 들을 때마다 선생님 저는 돌인가 봐요. 돌 좀 깨주세요. 저 왜 그러죠? 저는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할까요? 그렇죠. 많이 안 해본 학생은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기죽을 필요도 없고 그냥 꾸준하게 묵묵하게 제시되는 정보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시면 됩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공을 들여야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도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시면 오늘은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러시면 오늘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마무리 자리 옮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2번까지의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5강 강의 들으시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자, 힘드시죠? 그죠? 쉽지 않은 그런 것이고 하나하나가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로는 뭐 속담은 아니지만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 YOLO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YOLO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 You only live once 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말이야 한 번밖에 못 살아 라고 하는 얘기예요. You only live once YOLO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 번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죠? 그래서 저의 발언에 여러분들 공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기왕에 공부를 하는 거 하기 싫어서 혹지루하고 짜증내고 그죠? 막 불쾌지수만 높아지고 막 어 그 제 얼굴을 갖다 출력해놓고 다트 놀이하고 눈은 200점 하면서 막 집어던지고 이러면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기왕에 하시는 공부라면 그리고 어차피 토익이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노출된 시험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학습량이 필요한 시험인 건 틀림없이 맞아요. 공부 안 해도 점수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 얘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뭐 뭐 한 달에 뭐 몇 점 완성 아니 그게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달에 완성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데 현혹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데 당하지 마시고 자, 모쪼록들 여러분들 현명하게 하나하나 공부해 가시면서 자, 점수를 향상시켜 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무더위와 싸우시느라고 매우 힘드실 텐데 자, 힘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더욱 더 좋은 컨텐츠 만들어 가지고 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